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남양주에서 열린 202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동북부에 각별한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이 지사는 경제인들이 각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윤호중, 조웅천, 김한정 국회의원과 조강한 남양주시장, 안승남 구리시장, 윤용수, 서영열 도의원, 성희승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